광주 문화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뉴미디어 MBC 로컬 광주가 시작됐습니다. MBC 로컬 광주는 뉴스레터로 전하는 이메일 정보 서비스로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나 맛집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웹사이트 주소 kwangju.mbc로컬.com으로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